한참 알아? 너 왜 와야 되니? 조인성 있지요. 조인성 있어요? 조인성 아이씨? 네. 조인성 아이씨 알아? 보면 알아 확실히? TV 알아요. 그 뒤쪽을 봐봐. 저기 있어? 확실히 보면 알겠어? 맞아? 먼저 먹으셔가지고. 맞아? 조인성 아이씨 어디서 봤어? TV. TV에서? TV 뭐 봤어? 말 안다고? 이게 뭐였지? 안 돼. 널 어떻게 봤지? 가수래 가수. 가수야? 가수야? 가수. 여자인 같아. 가수생이? 여자인 같아. 여자인 같아? 여자인 같아? 여자인 같아. 네가 봐도 연예인 같아? 너 노래 했어? 무슨 노래 했어? 주먹받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? 귀여워. 씨. 여자인 같아. 여자인 같아 보여. 여자인 집에 찾고 있습니다. 계란 평련obs 계란고이 계란이 계란 shop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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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먼저 드릴게요. 네. 어, 물 있지 않을까? 어이구, 얘가. 금방 나올 거야. 짜장면은 금방 돼요. 네, 다 됐어요. 자, 오늘은 상취미 짜장면 요리사. 좋아요? 맛있겠다. 좋으면 박수. 박수. 안 맛있겠다. 먹어요. 가위 하나 드릴까요? 혹시 모르니까? 아니, 잘 먹어요. 잘 먹어요? 지금 집에 가요. 양심, 양심 놀다. 그래, 거기 갔다. 주일날.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돼. 네? 그래, 나도 맞을까 봐. 오, 맛있어요. 와, 대긴 라면은 맛있네요. 지금도. 아니, 먹어? 알지? 네. 돼지 반이면 와요. 아, 네. 아니, 뭐. 아니, 어, 학생이 안 먹어야 돼. 안녕하세요. 이거 오늘 해보는 거ľ에 들어갈 거야. 한번 해봅시다. bruit. ungefähr.